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컴퓨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 세븐이나 이제 노바코어 등 10가지의 기업 등을 연결 종속 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자회사로는 위제 스튜디오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이 이제 대표적인 게임으로 봤을 때는 서머너저가 있습니다. 이 서머너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이제 롱런을 하는 게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리대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저점 매집의 구간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200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진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폴 등 여러 가지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지금 매출의 70%가 지금 수출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2021년도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5,500억 원이 이제 매출액으로 잡혔는데 그중에서 4천억 정도가 이제 해외 수출 부분에서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70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 기업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는 오히려 수축 기대감과 그리고 환율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서 탄력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 사회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블록체인 시장을 보았을 때 NFT, 메타버스 관련한 산업군들 그리고 관련한 이제 코인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빅스텝 부분들이 가상화폐 중에서도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굉장히 큰 규모의 퍼페들의 영향을 주고 있지만 NFT,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파이 자체가 굉장히 크게 전망하고 있고요. 최근에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오픈시만 하더라도 매매 거래 대금과 그리고 평가되었던 가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메타버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천조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메타버스 관련한 시장을 진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가 저점 매수의 구간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시장을 이끌고 방어해줄 주도주 테마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NFT,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자리가 바닷건이기 때문에 위메이드 컴퓨터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한 기업들의 저점 매직 구간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C2X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이제 다각화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C2X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메타버스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완전체 형식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구하는 방향성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자리를 저점 매집의 마지막 기회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13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기업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향후 사업을 어떻게 할지 방향성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이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이라는 이 과거에 이제 이 기업의 주가의 탄력성을 높여줬던 서머너즈와 플랫폼을 이용해서 IP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신작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예정대로면 2분기에 출시가 되고요. 2분기에 정상적으로 출시될 경우에는 오히려 과거처럼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서머너즈와 크로니클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플랫폼 그리고 C2X라는 이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도주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대장주격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넘어와서 가격줄 예약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자리가 굉장히 바닷건에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NFT 메타버스 테마가 이제 강세를 보였을 때 위마이드 후발주로서 컴퓨스 구독주가 굉장히 높게 올라왔고요. 과거에 이제 서머너즈와 관련한 IP를 이용해서 흥행을 했을 때 주가가 18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던 것을 보면 오히려 2분기에 이제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이 출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1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는 기대해볼 수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환율 관련한 부분을 고려할 때는 이 가격 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목표 주가는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로는 12만 5천 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을 좀 길게 잡을게요. 7만 8천 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 주로는 컴퓨스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